여기가 노틀담 호스피털 바귀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깨끗한 노틀담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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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루이스 유니버스티 라베르토리 엘리멘타리 스쿨 바교에서 SLU 사업재단은 되게 크죠. 여기는 노틀담 병원 앞입니다. 여기 정면이 노틀담 병원 공건물입니다. 여기 옆에 건물이 새로 지은 별관이구요. 저기 정면이 노틀담 병원 공건물입니다. 여기 옆에 건물이 새로 지은 별관이구요. 여기 옆에 건물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초등학교 옆에 별관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레베르토리하고 다르다네요. 학교 센터입니다. 아, 학교 센터입니다. 다른 곳은 학교 센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름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센터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것은 학교 센터입니다. 아, 경비 아저씨가 영어도 잘 하시고 설명을 잘 하시네요. 1911. 1911. 1911. 네. 제가 타폴린을 봤습니다. 1911. 아주 옛날입니다. 와. 아, 여기가 100년이 넘었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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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abes.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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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